1, 2, 3 Yes, I love it! 안녕하세요! 여러분! 밥 안 먹었어요? 왜 케비였어요? 안녕하세요! 처음에 요시야라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 저희 아이오아이 무대 볼 준비 됐었어요? 네! 맞아요! 이렇게 응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아주 상큼한 무릎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즐겁게 무대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 여캠이에요 내 origins도 jestem 안녕하세요! 아이비윤성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아이비계이내요 안녕하세요! 아이비계명입니다 아이비계명입니다 즉, 아이비계명입니다 아이비계명입니다 여기 소희입니다. 여기 소희입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여기 대학교죠? 네 맞아요. 공수활대학교 공수활대학교 여러분들 저희 어제 1위 한거 아세요? 노래 노래 좋아하나요? 저래요? 근데 아쉽게 오늘 와트채가 아니여가지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무대놓고 저는 유닛을 보내봤어요. 그래도 많이 즐겨주실거죠? 그럼 바로 다음 곡 두 곡은 뭔가요? 이정냐? 네. 다음 두 곡은 이제 저희 처음으로 낸 노래 그립벌즈랑 흔스럽고 꿈떡꿈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네 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